제닉스 의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을 찍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의자가 왔습니다. 바로바로 어딨냐면 제닉스 의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닉스 회사에서 저를 10년 넘게 진짜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의자가 왔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제닉스 회사에서 의자라던가 키보드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이런거를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영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닉스 관계자분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뒤에도 제닉스 이거 보이시나요? 제닉스 LED인데 불 끄면은 졸라게 예쁩니다. 여러분들 제닉스 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제닉스네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일부러 이 옷 입은거 아닌데 오늘 통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 여러분들 옛날에 보시면 뭐냐면 제닉스 팀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옛날에 김태칸이 파트라이더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 감독을 맡으면서 제닉스 팀으로 해서 리그에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맞춘 유니폼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또 자주 입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늘어난 것도 없고 옷이 재질이 개쩝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은 제닉스 회사에서 꾸준히 10년 넘게 이렇게 기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인기가 없거나 또는 인기가 많거나 항상 꾸준하게 저에게 이렇게 선천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닉스 제콤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무튼 이 의자 보시면은 의자가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예 다 뚫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예 제가 하도 이제 의자 앉아가지고 이걸 많이 게임하다 보니까 이제 의자가 많이 뜯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제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새 제품 뜯어보겠습니다. 칼 상남자 나케 뜯어줍니다. 우와 자 우와 대박 BMW 의자입니다. 와 와 존나 이쁘다. 지겹다. BM 볼류 보이시나요? 이것도 있고요. 허리랑 목베개 목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아래 의자 아래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조립을 하는 겁니다. 안에 박스가 또 있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뭐 나사 쪽으로 그런 거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자 이거 중간에 끼우는 거죠. 이거 커버 끼우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 쪽으로 이제 그거를 하는 걸로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자 높낮이 조절하는 거 다 조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바퀴 바퀴 일단은 이걸 조립을 할 때 뜯어요 일단 뜯어가지고 바퀴를 또 뜯어요. 하나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꼽아주고 하나 뽕 꼽아주고 뽕 꼽아주고 네 번째 자 꼽아주고 다섯 번째 라스트 자 다섯 개 다 꼽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죠 이게? 자 끝났습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것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나사 있거든요? 이거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게 다 돼 있네 이게 역시 재밌습니다. 풀어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맞춰서 그냥 꼽으면 끝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자가 다 조립이 안상입했고요 자 이거를 뜯어가지고 BMW 이거 베개 목베개 이렇게 해주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허리 허리 이거 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의자가 한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라라란 따단 돌려볼게요 BMW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왔습니다. 의자가 여러분들 하나는 이게 AK 레이싱 의자 하나는 BMW 의자입니다. 저는 BMW 의자를 앉도록 하겠습니다. 태카니 자리로 오세요. 착석하시고 이 의자는 레이저 의자로 레이저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제닉스 의자를 제닉스 의사에서 이렇게 오늘 두 개가 와서 조립을 했고요. 방송하면서 너무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의자와 책상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기타 등등 많은 제품들을 항상 지원해주시는 제닉스 회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도 꼭 소우의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가지고 또는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벤트를 제닉스 의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 제품들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